에스페로만의 첫 라이브 콘서트 여기는 네이버 나우 오늘 드디어 저희 에스페로만의 첫 라이브 콘서트 하러 왔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퍼스트 윈터 로맨스 윗 김호주 거기 난 우산지 그 가슴 한편을 채우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거면 나 살겠다 내가 쌓아他 우왕 아 아 저 에 금약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지금처럼 한번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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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콘서트 할 때